안녕하세요. 공립위사 법령 시간입니다. 심화이론 6주차에요. 오늘은 교재 332쪽 벌칙을 나갈 차례입니다. 332쪽 지난주 우리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행정벌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벌 총설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 교재 334쪽을 보시면 행정벌에 맨 위에 표가 있죠. 그림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보시죠. 그러면 이 행정벌은 크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눠집니다. 이 행정형벌은 징역과 벌금을 얘기합니다. 행정질서벌은 과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공통단어가 행정벌, 행정벌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둘을 묶어서 행정벌이라 해요. 행정벌이란 말은 몰라도 됩니다. 형벌이 뭐고 질서벌이 뭔지는 꼭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벌은 징역벌금이고 질서벌은 과태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형벌은 징역벌금이니까 법원에서 형사절차에서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 법상 형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3-3이 있고요. 1-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이하의 지역도는 3천만 원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도는 천만 원의 벌금이 있는 거죠. 질서벌은 과태로예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행정벌입니다. 그러면 우리 법상 토탈 제재가 다 나왔어요. 토탈 제재는 지금까지 행정처분 했거든요. 그래서 등록, 취소, 업무 정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었고 자격 취소가 있죠. 이건 공인유산에 대한 행정처분이고 자격 정리는 소공사에 대한 나갈 수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지정추소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법상 제재의 큰 줄기는 행정처분과 이렇게 행정벌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자, 벌은 다시 형벌과 질서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시험에 자주 묻는 건 아닌데요. 병과 있잖아요. 병과.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의 위반행위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이걸 병과라고 해요. 그럼 이론적으로요. 라인이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한 건의 위반으로 동시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하면서 행정형벌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도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중등록 기억나십니까? 이중등록을 했을 때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죠. 그리고 1년 이하의 적도는 천만의 벌금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동시에 나갈 수 있다. 또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 있죠. 이건 행정관청에서 나가는 데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정 취소하면서 500만 원의 과태료 때리는 게 있죠. 이게 운영 규정. 지정 승인 안 받았거나 위반 운영했을 때. 이때는 지정 취소하면서 500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라인이 같잖아요. 그러면 형벌 때리면서 질서벌 때릴 수 있느냐. 한 건의 위반행위로. 이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벌이기 때문에 이중제재 금지원칙으로 위반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못 나가요. 이거는 또 징역하고 벌금 같이 나갈 수 있을까요? 같이 나갈 수 없죠. 또는 그랬잖아요. 또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은 누가 한다? 그 위반한 놈이 하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징역 때리거나 벌금을 때리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징역과 벌금 같이 나갈 수 없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징역 때리면서 과태료 때리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벌금 때리면서 과태료 때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같으면 못 나간다 같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관은 참 어려운 내용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어려운 내용인데 이 그림을 생각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만 해주시고. 자,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면요. 3년짜리 징역사유, 1년짜리 징역사유,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 100만 원의 과태료 사유를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은 행정처분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이 다 맞추고 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각각의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제 순서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도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있죠. 자, 이걸 보겠습니다. 3년짜리 징역사유인데 이거 3년짜리 징역사유는요. 주로 금주행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주행에서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년짜리는 쉽게 우리가 기억을 해버립니다. 금주행위를 두음자 따서 우리가 암기했죠. 그래서 이제 금주행위가 내, 무, 수, 거, 증, 직, 투, 시, 당이죠. 그 다음 이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유가강제방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유가강제방해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금주행에 돼 있어요. 그럼 볼까요? 3년짜리. 먼저 중개사함소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가 있죠. 무등록업자. 기억나시죠? 무등록중개업을 한 자. 3년짜리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했어요. 2번. 그럼 부정등록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건 3년의 3첸입니다. 부정등록. 이 둘은 포상금 주는 거 맞죠? 둘이 기억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등록, 필취의 3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진 다 금주행이에요. 그래서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자, 그럼 금주행기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매무수거는 1-1이죠. 네, 증직투시단. 육가강제방이에요. 이것은 3-3이에요. 그죠? 3-3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증서중개 매매업 아닙니까? 증서중개 매매업. 3년의 3첸이고. 그 다음에 직. 직접거래 쌍방대리. 직. 그죠? 3년의 3첸이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했거나 전매 제한된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함으로써 투기조장 행위. 투기조장 3-3. 투죠? 자, 그 다음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사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걸 제가 시세교란 행위로 붙였죠. 제목을. 그래서 시세교란 행위. 시. 자,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 이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했다. 그래서 단체 구성 중개 제한이죠. 그래서 이게 3년이고요. 그래서 이게 무부, 증직, 증직, 투, 시, 단이에요. 무등록업자, 부증록자, 증직, 투, 시, 단.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목적으로 이제 유가강제방위라 만든다고 했죠. 그럼 이게 유가 뭐예요? 유도했을 때. 그럼 특정개혁공세에 대한 중개의료를 유도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유도. 특정개혁에 대한 중개의를 유도했다. 다음에 가가 뭡니까?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의료하지 않도록 한 거죠. 가격 제한이에요. 그래서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의료를 하지 않도록 했다. 다음에 이 강이 뭐예요? 강요했단이죠. 강요. 그러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강이죠. 그 다음에 제가 뭡니까? 제한했단위기죠. 그럼 특정개혁공세에 대한 중개의료를 제한하는 행위. 그죠? 제한.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방해는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한 거죠. 광고방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해입니다. 그래서 유가강제방해. 유가강제방해. 이렇게 한 개입니다. 그래서 암기표도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3년짜리. 이제 시험에서 있잖아요. 3년짜리 냈지 않습니까? 이건 서비스 문제예요. 다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래 드시고요. 그러니까 무브. 증직투시단. 유가강제방해다. 감 잡았어요. 이 정도. 자, 근데 문제는 1년짜리죠. 문제는 1년짜리인데. 1년짜리는요. 우리 교재 지금 1년짜리가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교재 336쪽에 지금 1년짜리가 나와 있는데. 이 1년짜리는요. 지금 14가지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14가지인데 8가지로 압축하여 암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암기법이 있는 분들은 기존에 암기법을 쓰시는 게 좋긴 한데. 1년짜리는 요걸로 수정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가지. 일단 다 말씀드리고 나서 암기법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중자 들어가면 다 1년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삼소. 다 1년이에요. 이중계약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삼소 모두 1년이다. 왜? 1-1이니까 1이 이중이 있죠. 그러니까 이중자 들어가면 1-1. 다음에 양도대여. 모두 1년이죠. 그럼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한 자. 그럼 양수대여 받은 자 있어야 되죠. 그럼 대여한 자가 있으면 대여 받은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형법상 대항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1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하겠다. 그리고 성명, 상호, 사용, 중개업무 한 자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양도대여. 다 1년이고요. 다음 이제 사칭자 2명이 있죠.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인계사 유산명칭을 사용했어요. 이게 자격사칭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개공이 아닌 자로서 공사삼소, 부동산, 중개, 유산명칭을 사용했어요. 이게 명칭, 사칭. 그럼 사칭자 2명 다 1년.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이 아닌 자로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한 자예요. 아닌 자가 광고했어요. 그럼 이때도 1-1. 기억나세요? 아닌 자 모두 1년이라는 거.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가, 개공이 아닌 자가, 개공이 아닌 자가 이렇게. 아닌 자, 아닌 자, 아닌 자는 모두 1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정보사업자가 유일하게 1년짜리 맞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보 관련 사항을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한 거예요. 개공사랍도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거나, 개공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다. 거래정보사업자죠. 이 자는 1-1입니다. 다음에 천막 그 밖의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섬을 설치했어요. 떴다방, 이동식 중개업소. 그래서 이거 이중사무소와 항상 같이 다니죠. 임시, 1-1이죠. 다음 비밀루설제 기억나십니까? 엄상 알게 된 비밀루설한 자, 역시 개공 등은 이게 1-1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밀루설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의 반하에 처벌할 수 없죠. 이걸 뭐라 하게요? 반의사, 불벌제. 작년에 고마케도 출제가 됐죠. 그래서 반의사, 불벌제다. 1-1이고. 마지막으로 1년짜리 금지행위에 들어가 있죠. 네 가지가. 매, 무, 수, 거. 그렇죠? 매매업,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다음에 보수, 초과.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시켰을 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무수거 1년. 증객 투시사는 3년. 기억나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년짜리는요. 암기표 이렇게 되었어요. 이왕사칭이에요. 이왕사칭. 표, 정, 표, 정. 시, 임시설문설제. 시, 비, 금지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왕사칭하는 거 안됩니다. 표, 정, 시비 거는 것도 금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서 이렇게 이왕사칭 표정시비 금지로 암기를 하는데 1년 동안 이왕사칭 표정시비 금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짜리 여러분들 쉽게 기억합니다. 이왕사칭 표정시비 금지로 암기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1년짜리 3년짜리 증액사를 다 봤는데 이 형벌에 대해서는요. 양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벌 규정. 이것도 이미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왔는데 교재 지금 337쪽에 있죠? 양벌 규정이 그거였죠. 소속이나 중계보조원입니다. 법인의 임원사원이에요. 개혁공사 고용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중계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징역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들은 당연히 징역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때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처벌받아요. 이들을 고용한 개혁공사는 뭐를 처벌낸다? 벌금형이죠. 그래서 벌금형으로 차단합니다. 기억나시죠? 다만 우리 개혁공사가 해당 업무여원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을 면합니다. 그죠? 이게 양벌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다는 이유가 이게 결격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개공이 만약에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도 이는 결격사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죠? 이렇게. 자신의 행위로 300만 원 이상 받아야지 결격이죠. 3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양벌 규정으로 받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말이에요. 보세요. 소공이나 보조원이 징역벌금 위반했을 때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벌 규정은 형벌 위반행에만 적용이 있지 행정처분이나 행정질서벌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행정처분이나 행정질서벌에는 양벌 규정이 없어요. 이 정도. 그래서 가볍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양벌 규정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아주 상세히 써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시간이 매우 남으시면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벌 사유를 전부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봤고요. 이제 과태료로 가볼까요? 그래서 교재 339쪽이죠. 법조문이 다 실려 있고요. 한 장을 사항 넘기면 이제 과태료의 종류 그래갖고 340쪽에 500만원 이하 과태로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 이하 과태로 부과는 일단은 대상자별로 나눠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과태로서 첫 번째가 지금 대상자가 누구냐면 우리 거리용고 사업자가 있죠. 거리용고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로 운명입니다. 운명. 거리용고 사업자는 500만원 맞고 운명하셨다예요. 운명하셨다. 운영규정 재정 승인을 안 받았거나 우리 거리용고 사업자 지정받으면 3개월 내 운영규정 재정 승인을 받아야 되죠. 안 받았다. 그 다음에 변경 승인을 안 받았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운영했어요. 그럼 이거 모두 500만원 같으라고. 우리 거리용고 사업자가 국토부 장원의 감독상 명령에 만약에 불응했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보고 명령 내렸는데 불응했거나 소속 공무원 조사 검사 들어왔는데 기피했다. 이게 그러면 감독상 명령 위반 500만원 과태로요. 그래서 운명이다. 운명.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우리 공인인사협회가 지금 500만원 과태로가 있죠. 지금 교재 341쪽 가고 있죠. 협회는 대충 돌돌리면 500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제재가 협회는 500만원 이하와 같은 데 협회는 언제 500만원 맞냐면요. 공시명령을 위반하면 500만원 징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협회는 공시명령 징계예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회계 년도가 주는데 3개월 내 공시 안 했다. 500과요. 그 다음에 협회가 명령자 있죠. 명령자 들어가는 거 위반하면 전부 다 500이에요. 그럼 명령이 협회가 세 가지가 있죠. 시정명령이 있고 개선명령이 있죠. 그 다음에 협회가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위반하나 개선명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원 같더라고요. 금융감독원장의 조사 검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500과입니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국토부장원에 요구했는데 불응했다. 그럼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토로입니다. 그래서 협회는 공시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원 징계 먹는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눈으로 익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정보통신서비스 지원자가 있죠. 기억나세요? 정보통신서비스 지원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니터링에서 나왔죠. 그래서 국토부장원이 정보통신서비스 지원자는 광고 플랫폼 운영하는 자들 그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정보통신서비스 지원자에게 국토부장원이 자료 좀 보내봐 요구했거든요. 불응했거나 이거 확인 좀 해줘. 광고가 좀 이상한데 이거 확인 좀 해줘. 또는 조치를 요구했는데 불응했다. 그럼 역시 500만원 와트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500만원 와트로 부과대상자별로 나눠서 지금 여기까지 봤는데 이거 화면 넘어가기 전에 거래연구사업자협회 누가 때리겠어요? 국토부장관이 부과징수하겠죠? 과태료. 또 정보통신서비스 지원자도 당연히 국장이 부과징수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 이해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요거 봤고요. 지금부터가 또 500과에서 중요하죠. 연수교육 있죠? 우리 연수교육 2년마다 받아야 되죠. 개공과 소공이 그럼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았다. 그럼 500만원 와트로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는 거예요.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부분 개업공사께서 확인 설명하는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500과죠. 주의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 중개행위 중에 확인 설명을 개공이 성실 안 했다. 또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500과예요. 그런데 소공이 이 행위라면 뭐였어요? 소공은 자격 정지였죠. 그래서 구분 꼭 해놔야 됩니다. 개공은 500과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 기억나세요? 존다 과해. 존다 과해. 부당한 표시 광고가 존다 과해. 이건데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거나 과장되게 했거나 부동산 거래스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존재는 하지만 중계대상물이 안 된다든가 중계대상물이 없다든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이게 존다 과해였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등록관청이 부가징수하겠죠? 개공사가 대상이었으니까. 감 잡았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연수교육하고 확인설명 부당한 표시 광고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로 사회를 봐야 되죠?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로도요. 이거는 교재 순서하고 완전히 뒤바꿔서 암기합니다. 이거는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로 암기합니다. 암기표 그렇게 돼 있죠?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노란색 써있는 게 두 문자 딴 거예요. 보이십니까? 화면으로? 그래서 영등포 휴게소 보자 이렇게 암기하는데 영이 아니고 명이죠. 명 명칭을 위반했잖아요? 다 백과해요. 그러면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부동산중계를 안 썼거나 우리 부칙기준의 한 개공이 있죠? 중기인 이분이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의 명칭을 명칭을 썼다. 그럼 이거 현업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칭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명칭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명칭 위반으로 백과합니다. 그 다음에 오개광고물 있죠? 오개광고물은 뭐로 기억하라고요? 간판 간판에 성명 표기해야 되죠? 안 했거나 허위 표기했다 거짓 표기였어요. 그럼 역시 백과합니다. 그러면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백과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다시 기억나죠? 그 다음에 우리 등록 취소를 받으면 등록증 7일 내에 반납해야 되죠? 안 했다. 그럼 이때는 백과 등 다음에 포 포가 아니고 표예요. 표 그래서 우리 광고할 때 명시사항이 있었죠? 그걸 명시하지 않았다. 그럼 개공이 광고 위반했다. 백과 아닌 자가 광고를 위반했다. 그럼 이때는 1다시 그럼 우리 표시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기억만 살펴볼까요? 성명소연 등이었죠. 중개사험소에 관한 사항은 성명소연 등이었다. 이건 공통적으로 언제나 광고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사무소에 관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개공의 성명, 명칭, 중개사험소의 소지지죠. 그 다음에 연락처고 개설등록번호예요. 사업자등록번호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설등록번호 이거 이제 나가야 되고요. 인터넷 광고할 때는 물건에 대한 내용으로써 종갓집이면 가서 거소 종가면 거소 총 사용가능 방방개수와 주차관리비를 체크하라 이거였죠. 인터넷 광고할 때 그래서 물건의 종류 가격, 면적, 거래 형태 이게 소지지죠. 중산물 소지지 그 다음에 총층수 사용승인일 입주가능일 방향 방해개수 욕실의 개수 그 다음에 주차대수 그 다음에 관리비죠. 그럼 여기에 구조 같은 거 안 들어간다고 했죠. 내진설계 안 들어간다고 했죠. 거꾸로 이해하자고 했어요. 요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중개보조를 명시했다. 그럼 다 백과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신고위반 다 백과라고 했죠. 그러면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기간명계신고 위반했다. 신고위반 다 백과. 6월 초과 무단휴업은 임취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휴업신고위반 백과 그 다음에 기시의무 위반이죠. 그니까 기시는 등자보수사였어요. 등자보수사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보증관계증서, 보수표 그 다음에 요거 사는사업자등록증이었죠. 이게 추가된 거죠 지금. 그래서 등자보수사 위반했다. 기시의무 위반 백과 그 다음에 중개사업소 이전신고 안했다. 신고위반이죠. 그니까 소 영등포 휴계소죠. 이게. 그래서 소이전신고위반은 백과 이렇게 되죠. 신고위반이니까 백과예요. 자 그 다음에 보증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사본교부 안했다. 보증 미설명 사본 미교부 백과죠. 그런데요. 기억나세요? 보증을 아예 설정 안하고 중개업무 시작했어요. 이건 의뢰인 보주 집안했죠. 그럼 보증 미설정 업무 계시는 임취죠. 의뢰인 보주 집안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자격증 추상했어요. 그럼 반납해야 되죠. 7일에 반납해야 되는데 안했다. 백과. 자격증은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내라고 그랬습니다. 사유서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 사유서를 냈다. 백과.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좌. 백만 원 가지고. 이겁니다. 그럼 영등포 휴게소 보까지는 개공이 대상이니까 등록관측이 부가 증수하겠죠. 그런데 자격증 미반납자 있죠. 여기는 누가? 당연히 히도이사겠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백만 원의 과태로 사유입니다. 그래서 형벌하고 과태로는요. 여러분들 절대 안 틀려요. 다 맞춰버립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신하는 건가? 다 맞출 수 있죠. 이거는. 자 그런데 과태로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음. 지금 342쪽으로 넘어가시면 과태로 부가 증수권자가 나와요. 대상자와 부가 증수가 나오는데 이걸 제일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리 이 부분을 짚고 넘어왔는데. 자. 거래용무 사업자와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예요. 누가 부가 증수한다? 국장이죠. 500만 원 이하 과태로죠. 그죠?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자하고 연수용 미수자 있죠. 이자는 당연히 히도이사겠죠. 그 다음 이제 개공이 중기업무 관련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개공이 중기업무 관련 과태로입니다. 그럼 이때는 등록관측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과태로 부가권자는 국장 시도사 등록관측이고 대상자는 거래용무 사업자,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 자격증 미반납자, 연수용 미수자. 그 다음에 개공입니다. 소공은 당연히 들어가죠. 연수기 위수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누가 또 빠졌어요? 보조원이 또 빠졌죠. 그런가요? 보조원은 과태로 대상이 안 들어가고 행정처분 대상에도 안 들어가죠. 등록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까. 형벌 대상에는 들어가죠. 금지행위, 이중소속 이런 것들. 비밀부설, 보존도 들어가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보조원 형벌 대상이 되고 있고요. 과태로 대상도 역시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태로 부가권자와 대상자 전부 다 따져봤는데. 그럼 과태로도 말이에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로잖아요. 이하, 이하죠. 그럼 부가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죠. 그럼 우리가 업무정지, 자격증지를 궁금한 적이 있는데. 업무정지, 자격증지 기준기간이 있었어요.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있었는데. 과태로도 기준금액이 있죠. 그래갖고. 그 기준금액이 있는데. 이 기준금액에 대한 내용이 교재 344쪽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44쪽에 공인인사법 시행령. 그래갖고 대통령령이죠. 여기에 과태로 부가 기준 그래가지고 쭉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게 말이에요. 그냥 결론만 기억하면 되는데. 거기 그 일반 기준 그래갖고 344쪽에. 부가권자는 말이에요.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서 개별 기준금액이죠. 개별 기준금액이 있다는 과태로계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중을 하더라도 500만원, 100만원을 절대 못 넘기겠죠. 이게. 그래갖고 2분의 1 범위의 가중감경이다. 그래가지고 요경은 500만원, 요경은 4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345쪽에 지금 쭉 과태료 금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면 이제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도 전부 다 기준금액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네. 과태료 기준금액 이거 암기해야 될까요? 포기할까요? 포기해야 쓰겠죠? 이거 어떻게 암기해? 암기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 기준금액은 포기합니다. 깔끔하게. 24회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이왕 과태료 기준금액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그냥 다른 거 하나 더 빨리 암기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개별 규정에 따른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이 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500, 100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봤는데 마지막으로 참고. 대통령령이냐 국토부령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참고를 해두는데 우리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있죠?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의 기준기간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이거죠. 이거는 국토부령이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 기준금액 있죠? 이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에 있어요. 시행령에. 참고해 두세요. 이거.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기준기간은 국토부령에 있어요. 6개월이냐 3개월이냐. 근데 과태료 기준금액은 돈이니까 대통령령에 있어요.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벌칙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 교재. 1이 끝났죠? 1. 1. 1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 2로 갑니다. 교재 2. 자 그래서 교재 2가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거래신고법부터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 했는데 법령 파트가 끝났어요. 그래서 부동산거래신고등한 법률로 들어왔는데 음 지금 우리 교재가 아 우리 지금 우리 과목이죠? 전체 편제가 이렇게 돼 있죠? 공인인계사법령이 있고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령이 있어요. 다음에 또 하나가 중개실무가 있죠? 그러니까 크게 세 파트로 지금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공인인사 법령 파트는 약 70%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재 편제에 따르면 원래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요령이 있죠? 이게 이제 실무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 교재는 법령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지금 공인사 법령 파트가 약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28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등한 법령이 있죠? 여기서 보통 이제 원래 10% 정도 됐었는데 뭐 최근에 이쪽을 지금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약 15%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럼 15% 정도면 여기서 몇 문제라는 얘기예요? 6문제죠. 그럼 나머지 중개실무도 15%겠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확인설명서 부분이 일로 빠져나간다면 이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15%예요. 그러면 6문제 용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교재가 이렇게 지금 편지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공인인사 법령까지 했는데 통상시험을 여러분들 이제 보고 나면요. 보통 공인사 법령 파트는 거기다 맞춰버립니다. 그래갖고 보통 여기서 이제 24개 정도는 맞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24개 맞추면 필락이죠. 필락. 24개만 맞추면 몇 개 맞춰야 돼요? 32개. 80점 정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요즘 근데 우리 과목이 조금 어려워져갖고 뭐 75점 정도 맞고도 이제 합격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목표 점수는 80점이에요. 그럼 결국은 24개 정도는 법령 파트에서 거의 다 맞추고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다 맞춘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게 12개거든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실무 있죠. 여기서 그럼 8개 정도는 더 맞춰야 되죠. 32개 맞추려면 그럼 12개 중에 4개만 틀리고 8개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쪽 부분이 지금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실무 쪽에서는 뭐 주인법, 상인법, 경매, 대리인 등록 규칙, 실명법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민법하고 지금 겹치는 게 이제 3개의 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이건 규제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법적 색채가 아주 짙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부분을 나가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어려운 데도 문제도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 따져들이 고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 관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충분히 정리를 하고 상세하고 이루는 줄기를 잡고 암기하고 문제를 풀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8개의 용도를 더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는 우리 과목이 이렇게 돼 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이제 이 부분을 나가는데 뭐 거기 381쪽에 이런 내용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래갖고 이른바 이제 규제에 관한 사항이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위기인 취득 신고 허가 위기인 특례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거래화가 있죠. 이걸 쫙 모아가지고 하나의 법으로 지금 단행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우리 시험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381쪽을 참고하시고요. 382쪽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의 구성 및 성격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고 그 밑에 382쪽에 지금 법의 제정 목적이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출제하는 부분 아니니까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갑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제정 목적. 그럼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에 신고 및 허가 등을 하는 사항을 정하여 건제라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에서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이바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게 법의 제정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383쪽에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럼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 이것도 뭐 출제하는 부분 아니니까 이해만 해주시는데 이 법에서 지금 부동산이나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얘기합니다. 토지 건물 협의의 부동산이죠. 그럼 입광공은 빠지죠.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빠지고 있어요. 그 다음 부동산 등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분양권, 입주권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4개의 물건이죠.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이렇게. 그래서 이건 부동산 등이란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당사는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당연히 포함이고요. 나아가서 임대차 계약 당사는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죠. 외국인 당연히 포함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와서 386주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2006년도였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에 아주 메가톤급의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 하나 시행으로 우리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공적으로 아마 평급화를 갔으니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 내용을 우리는 실무감은 바로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거기 387쪽에 법제 3조가 실려있거든요. 법제 3조 1항을 읽어드리고 잠깐 시작합니다. 법제 3조 1항. 387쪽이에요. 거래 당사자는 담각후에 어느 하나에 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실제 거래약 등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밑줄이죠.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 권리에 관한 계약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장 및 특별자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신고관청이란다. 신고관청이 밑줄 그으시고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럼 쌍방 직거래하게 되면 공동으로 당사자가 신고하라는 얘기죠. 다만 거래당사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자의 경우 이하 국가 등이란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호 부동산의 매매계약 2호 택지개발축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호 담각목에 어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그래가지고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분양권이고 나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의 인가 및 빈진미 소규모택정비원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의 인가로 취득한 입자로 선정된 지위 이것에 매매계약을 한 자는 거래신고하라니게요. 자 그럼 기본 조문을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그럼 이거 부동산 거래신고의 주골자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실무니까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대상 계약이 문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신고 절차가 문제가 되겠죠? 어디다 해야 되며 언제까지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서류를 뭘 내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 이제 당연히 신고서 작성 요령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 세 파트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약 두 개 정도예요. 이게 여기서 자 그럼 이제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388쪽을 먼저 보죠. 교재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388쪽에 신고 대상 물건 및 신고 대상 거래 그래가지고 거기 박스 처리되어 있죠?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물건 및 신고 대상 거래는 담고 왔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법문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기억입니다. 부동산에 매매 계약하면 신고해야 되죠. 매매 계약 그러니까 토지 건물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 아 니은이에요. 다음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공급 계약의 밑줄이죠. 그래가지고 8개 법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다음의 어느 하나하나 지위의 매매 계약 그래가지고 A. 니은에 따른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반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뭐예요? 분양권. 가로 열고 분양권이라고 메모합니다. 다음에 B.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문계 인가 및 빈집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 가로 취득한 입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뭐예요? 입주권. 입주권. 가로 열고 입주권이라고 메모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죠? 자 그럼 신고 대상 계약 봅니다. 신고 대상 계약은 오직 매매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급비가 또 어쩌다 매매해요. 그럼 매매계약이니까 교환계약 대상 아니고 증여 당연히 아니고 경매 취득도 아니고 판결 취득도 아니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매매다. 물건은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은 네 가지. 토지건물. 매매계약했다. 그러면 거래 신고해야 돼요. 그럼 이때는 면적 불문이고요. 지분을 거래해도 무조건 매매했다. 그러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가 있죠.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는데 그 공급계약을 통하여 공급반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분양권인데 이때 주의할 점은요. 주택분양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가분양권, OP분양권, 토지분양권 다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이제 예외인 분양권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시험에 되지 않으니까 무시하자고요. 그러면 주택분양권이든 상가분양권이든 OP분양권이든 토지분양권이든 전부 다 들어간다. 전매하게 되면 거래 신고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입주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인가를 받았거나 빈지법에 따라 사업시행계인가를 받아 입자로 선정된 지위예요. 그럼 이것은 들어갈 건물과 대지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입주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상 분양권이죠. 그러나 국토부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입주권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입주권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 거래 신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임무계 매매예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매매입니다. 이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시산물 전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공급계약은 최초의 분양계약을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분양을 받았다.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거든요. 그럼 그 8개 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을 원하는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을 원하는 법률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물주택정비 원하는 특례법 이것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했다. 그럼 이때는 거래 신고해야 돼요. 그럼 이 8개 법을 암기해야 된다겠습니까? 안해도 된다겠습니까? 안해도 된다겠죠? 그러니까 일단 시험에서 있잖아요. 무슨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 이랬잖아요. 부동산 공급계약 그럼 이건 일단 5로 가셔야 돼요. 거래 신고 대상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공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법이 여기가 3개가 들어가 있죠. 주택법 들어가 있고 도시개발법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비법 들어가 있어요. 그럼 3개 법이 빠졌죠. 국계법,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빠져 있고요. 농지법 빠져 있고 건축법이 빠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건축법이 8개 법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에서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 이건 일단 대상 아니죠. 근데요. 이렇게 낼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건축법 공부하지만 건축법 처음에서 다 뒤져봐도 공급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출제자가 이렇게 냈잖아. 진짜 나는 무식해요. 하고 티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낼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건물의 매매기약이라고 낸 거예요.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신고 대상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의 매매기약 아닙니까? 이거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신고 대상 계약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고 매매기약이 하나고 공급계약이 추가되어 있다. 이때 물건은 네 가지 토지건물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됐죠?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근데 이제 389쪽에 타 법령상 제도와의 관계란 말 나와있죠? 다른 제도와의 관계 그럼 이 부분을 잠깐 이제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요. 그 이해만 일단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거민 제도와의 관계예요. 389쪽에 그럼 거민이 뭐냐 뭐 우리 일순 하신 분은 이미 아시는데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서 원본에다가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거민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와야 돼요. 이게 거민 제도예요. 탈세 추적입니다. 이거 원래 근본 목적이 근데 부동산 거래기약 신고했잖아요. 그럼 신고필증을 받았죠. 신고필증을 받으면 이 거민을 받은 것으로 의지합니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게 첫 번째 그 내용이고 그 다음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도와의 관계 이거 있는데 자, 이거 아직 우리가 공부 안 한 분도 계시지만 우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농지의 매매기약이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건 암기하지 말고요. 이해를 하세요. 제도를 생각해 보세요. 농지취득은요.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건 관할이 시군 운면장이에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시군 구청량의 관할이거든요. 본문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농지취득을 받았을지라도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근본 취지가 틀려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고 다음 토지 거래 허가 제도와의 관계 자 여기가 토지 거래 허가기로 묶였습니다. 그럼 토지 거래 허가기로 묶였는데 여기서 토지 거래 허가증을 받았어요. 근데 매매기약이었습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역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자라는 것은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토지 거래 허가는 사전 허가죠. 그러면 실거래가 노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실거래가 노출이 안 됐으니까 매매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에 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농지증 받았든 허가증 받았든 매매라면 거래 신고한다. 이게 정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외국인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 제도와의 관계 이게 있는데 이건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미리 한번 언급만 하고 가면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요 신고나 허가 업무가 있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만약에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계약 원인으로 소위권 취득 계약인데 그럼 매매기 위한 증여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외국인은 계약 원인 취득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터 6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말이에요.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거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그럼 생각해 보면 지금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닙니까? 그 다음 외국인이죠. 그럼 외국인 취득 특례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취득 신고가 있어요. 그럼 이 외국인은 둘 다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내에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외국인 취득 신고 있죠. 기본적으로 며칠이라고요? 60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0일이 더 빠르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를 면제하죠. 이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됐을 때 초창기에는 이거 아주 잘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2016년도 도입되고 나서 아주 잘 물었었는데 요즘은 이거 잘 안 묻고 주로 묻는 것이 신고필증 받으면 거민이 의제되느냐 이거 알고 있느냐 그 다음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취득 신고가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만 물어요. 그러나 이제 이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취증 받았든 허가증 받았든 매매라면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신고 대상 기약이냐 아니냐 이제 여기까지 다 따져봤어요. 따져봤는데 그러면 이제 절차를 봐야 되는데 절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죠. 자세희 잠시 할 테이2017 지난 adapting 4 by